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, 갤럭시 A 시리즈의 신제품을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5G 가성비 스마트폰 A34와 A54 모델 두 종을 처음 공개했습니다. 화면 크기는 A54가 6.4인치, A34가 6.6인치로 두 모델 모두 5,000mAh 용량의 대용량 배터리와 인공지능 카메라 기능 등이 적용됐습니다. 두 모델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다만 국내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